네, 저번 시간에는 제이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제이슨을 실제로 활용하는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예제는 이렇게 생긴 예제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사용자의 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렇게 이 두 개의 정보를 입력하고 제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네트워크를 열겠습니다. 자, 크롬 개발자 도구에서 네트워크 창을 열었어요. 자,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 웹페이지 json.html에 있는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면서 XML HTTP 리퀘스트, 우리가 서버 시간에 배웠던 이 AJAX 통신을 통해서 서버로 이 정보를 전송을 합니다. 그런데 전송을 할 때 이 정보를 객체로 만들어서 제이슨으로 다시 만들고 그 제이슨을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회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버에는 json.php라는 파일이 마련되어 있어서 저 파일이 이 정보를 받은 다음에 이 정보를 받은 다음에 이 json.php 안에 있는 json.decode라고 하는 것으로 배워를 만들고 그리고 그 객체죠. 객체를 풀어내서 php의 객체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어드레스와 폰 넘버라는 정보를 더 부과해서 자바스크립트로 돌려주게 되면 자바스크립트가 그것을 받아서 이 밑에 있는 이 정보를 화면에 다이나믹하게 프로그래밍적으로 추가해서 이렇게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자, 이 소스 코드를 살펴보죠. 자, 우선 json.html 파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버튼에 대한 태그, 자, 버튼은, 아, 버튼이 아니죠. 텍스트 필드죠. type이 text in input element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id값이 user id고 또 하나는 pwd입니다. 그 다음에 버튼이 나오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로그인이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로그인 함수를 보시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 document get element by id에 의해서 id값이 user id인 객체, 즉 여기 있는 이 객체죠. 이 객체의 value 값을 가지고 와서 user id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세팅하는 겁니다. pwd도 마찬가지로 동작을 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이 두 개의 변수에다가 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xmlhttp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생활코딩의 이 서버 시간에 배운 것이고 혹시나 저걸 잘 모르시는 분은 이 서버 수업을 보시면 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jax를 이용해서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내용이죠. 그 중에서 서버를 실제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부분은 이 open이라고 하는 것과 send라는 부분인데요. 이 open에다가 url을 세팅하잖아요. 그때 json.php라는 url을 세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음표.data 이렇게 하면 서버 쪽, 즉 json.php라는 파일로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건데 그 데이터의 값으로 이렇게 생긴 자바스크립트를 입력을 했죠.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json.stringify. 우리가 이전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 stringify의 인자로 전달된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숫자 또는 배열 또는 문자 또는 블링 이런 것들이죠. 그 객체를 stringify라고 하는 함수의 인자로 받아서 그것을 json의 포맷에 맞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stringify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값을 데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부여해서 json.php라는 파일로 전송을 한 겁니다. 자, 그럼 stringify라고 하는 이 함수에 들어온 인자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면 자, 우선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를 user object에다가 라는 변수에다가 등록합니다. 입력한 거죠. 그리고 user object의 이 프로퍼티로, user id라는 프로퍼티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대입합니다. 자, 그 다음에 user object의 pwd는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죠. 자, 그렇게 해서 user object라고 하는 변수에는 user id라고 하는 프로퍼티와 pwd라는 프로퍼티가 세팅된 상태로 json.stringify라고 하는 이 자바스크립트의 API에 전송이 돼서 json.php라는 파일로 전송이 된 거죠. 자, 그런 걸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예제해서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조회 버튼을 땅 하고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 뒤쪽에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나는 어떤 데이터가 전송이 된 건데 이 데이터가 바로 json인 거죠. 그런데 이 중간에 %22 이런 식으로 이상한 문자들이 들어간 것은 이 서버와 서버와 통신을 할 때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자들이 왜곡되거나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문자들을 이런 %22와 같은 특수한 기호로 치환해서 전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예, escaping이라는 것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서버 쪽 json.php는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시죠. 아주 간단합니다. php를 모르셔도 이걸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전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json.decode라고 하는 것은 php에서 json.decode의 인자로 전달된 텍스트 json의 형식을 지키고 있는 텍스트를 그것을 decode, 즉 원래의 데이터 타입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json.decode인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라고 하는 이 값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객체가 들어있죠. 유저 오브젝트에 그래서 그 안에는 유저 아이디와 pwd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들어가 있는 객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유저 인포라고 하는 php의 변수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바로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php는 여러분이 특별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자바스크립트와 똑같은 객체를 만들어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유저 인포라고 하는 이 객체에 여기 이렇게 생긴 화살표 모양으로 생긴 것은 이 php에서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어드레스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추가하고 거기에다가 서울이라는 값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폰넘버에는 이렇게 생긴 값을 넣고요. 유저 인포라고 하는 객체를 이번에는 json 인코드라고 하는 함수에 인자로 전달을 하게 되면 json 인코드라고 하는 것은 php에서 인자로 전달된 객체 변수나 또는 숫자나 불린이나 또는 배열을 json의 타입에 맞게 만들어서 그것을 리턴해 주는 것이 json 언더바 인코드의 역할이죠. 그 리턴된 값을 echo라고 하는 이 php의 api를 이용해서 전달을 하게 되면 echo 뒤쪽에 있는 텍스트가 화면에 출력되게 됩니다. 자, 그럼 보시죠. 자, 여기서 egoing111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전송을 했더니 이렇게 생긴 텍스트가 나오고 그 오른쪽에 프리뷰를 보게 되면 json.php라고 하는 저 php 애플리케이션이 출력한 데이터 내용이 보이는데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가 php가 출력한 내용이고 json의 형식에 맞게 만들어진 php의 객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받는 거죠. 자, 그럼 받는 내용을 보시죠. 자, json.html로 다시 돌아가서 all ready state change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이 되는 것이죠.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받은 내용 그 받은 내용은 xmlhttp.response-text라는 것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 이 내용은 이것과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이 내용 있죠?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지금 화면이 줄바꿈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요. 자, 이렇게 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다시 원복하고 자, 그것을 json.path라고 하는 메소드에 전달하게 되면 그 인자로 전달된 방금 우리가 봤었던 그 php가 리턴한 그 값이 있잖아요. 그 값을 json.path라고 하는 것이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로 리턴해서 resp라고 하는 리스트라고 하는 이 변수에다가 담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포문을 돌려서 이 resp에 담겨있는 값을 하나하나 꺼낸 다음에 ul.li.element 태그를 생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document.getElementById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id값이 리스트인 엘리먼트 이 밑에 있는 비어있는 엘리먼트입니다. 그 엘리먼트의 innerHTML 즉,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에 어떤 내용을 낑겨 넣는 것이죠. 어떤 내용을 낑겨 넣나요? 이 위쪽에서 만들어진 이 str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 있는 html 태그 즉, ul 태그를 여기 있는 이 리스트라는 아이디 값을 가지고 있는 div.element에다가 낑겨 넣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값 결과가 지금 보시는 이 영역인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본 예제는 javascript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json으로 만들고 그것을 서버로 전송을 했습니다. ajax를 통해서 그럼 서버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json decode라는 것을 통해서 javascript에서 만들었던 것이 객체라면 php에서도 객체를 만들고 javascript에서 만든 것이 배열이라면 php에서 똑같은 배열을 만들어서 그것을 처리한 다음에 return을 json의 형식으로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javascript는 그것을 받아서 다시 마찬가지로 json.path라고 하는 API를 이용해서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것을 javascript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열, 객체 또는 숫자 이런 데이터 타입으로 다시 컨버팅을 해준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json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json은 서로 다른 언어들 또는 서로 다른 기술들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경량화된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것 데이터 교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